예수의 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의 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에는 지금 수많은 사역과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8-19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 선언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서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역사에서 아마 이것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예수께서 다시 한번 재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에요. 천국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주님께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의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이 아마도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선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일에 매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본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내가 온 것은 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음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죠.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 모세는 없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소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로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격리된 그러한 개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거기서 개인주의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또한 사랑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세배 세례를 통해서 모든 세례와 연결이 되죠. 여러분은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한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 당신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날 우리는 또한 우리 이웃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스 2.22 에베스 2.22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독자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저의 나라인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많은 나라들마다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독자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원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여러분이 이 거대한 벽 가운데 하나의 벽돌로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일컬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체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당신과 하나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당신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다. Say it again. 내가 교회다. 나보다 더 참된 교회는 없다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상담할 때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교회가 나를 혼돈케 했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바로 그들이 교회에 있는 쟤네들이 나 지금 너무 실망스러워 우리는 항상 교회를 제삼자로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 하면 목회자와 당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면 교회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요 다시 한번 말하십시오 내가 교회다 나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내가 목사님만한 목사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리더들 앞에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더 참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닌 리더이긴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회자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처럼 여러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하나인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세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쓰시지 않고 세속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나의 장막, 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라는 그런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명칭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 헬라의 정부가 갖고 있는 기관을 얘기했던 거예요 국회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주 세속적인 용어였어요 왜냐하면 헬라라는 그 국가 자체가 도시 자체가 민주주의에 기초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결국 백성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백성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제가 어떤 대표를 뽑게 되죠 그래서 이 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이 지역을 떠나서 수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수도의 다른 대표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함께 연결이 되면 전 나라에 유효한 그런 법을 제정하게 돼요 헬라어로 그 과정을 엑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의 그 엑크라는 전치사는 나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The Greek word klos klos는 그 헬라어 단어는 함께 모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짓고자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엑클레시아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함께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국회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구경꾼이 되었으나요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그냥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참여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라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죠 제가 여러분 여기 세미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말을, 이런 요구를 해요 제발 나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엑클레시아에 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모여서 왜 그렇죠? 단지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따라 말하십시오 내가 교회다 내가 바로 국회의사당이다 나는 국영꾼이 아니다 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국회로 운영되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이해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대구에서 살죠 대구에 사는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요 여러분하고 큰 학교에 다녔어요 여러분과 특별히 똑똑한 것도 없어요 그냥 보통 시민이에요 그러나 그를 뽑아요 그래서 그가 대구를 떠나죠 서울에 오죠 그래서 그 서울의 대표와 만나요 자 이 대구에서 온 대표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어떤 법을 제정할 수 있나요? 안되죠 그가 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쳤을 때 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가르쳐요 다 아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는 그 가운데 임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임자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국회를 시작할 때 망대를 내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임자가 임할 때 여러분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하나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제 결정을 내려도 좋습니다 자 이제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또한 투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투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죠 예수께 한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하십니다 마태국은 18장 한국말로는 두세 사람이라고 하지만 원어로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천국 가면 다 공용어를 쓰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와우 공용어죠 공용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언가가 합심하여 서로 합의를 하면 바로 여러분이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와우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운동장에 관람객으로 딱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적이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 합심하여 구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의 소식입니다 Catch the bass ование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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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